부정선거의 실체. 대한민국의 총항선거관리위원회는 2000년이 시작되는 새 밀레니엄 시대에 접어들면서 선거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저들 부정선거 세력 일당들은 컴퓨터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에 선거제도에 익숙한 주권자인 국민들에게는 그에 알맞은 디지털 방식의 선거제도에 교육을 하지 않았고 그에 따르는 위험성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들 부정선거 세력 일당들은 국민들의 귀중한 주권을 강탈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부정선거가 대한민국에서 몰래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잘 몰랐었습니다. 부정선거 세력 일당들과 비호 세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진실을 거짓의 힘으로 억누르고 있을 뿐입니다. 국민들의 불의에 대한 거센 저항이 본격화된다면 거짓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정선거의 대표적인 방법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의 불순 세력과 비호 세력 일당들의 부정선거 방식은 디지털 방식과 아날로그 방식이었습니다. 디지털 방식은 비밀선거의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며 아날로그 방식은 실물 투표지들이 선거 무효 소송 등을 통해 증거로 입증되었습니다. 아무리 힘으로 진실을 막으려 시도하여도 저들의 시간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의 불순 세력들은 물론 이에 부와 뇌동하는 세력들과 합세하여 디지털을 악용하여 국민들을 속여오다가 결국 보리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저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을 속였습니다. 현재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천인 공로할 일을 자행하고 미외 세대에 대한 불안감을 키워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난 2020년 사이로 총선에 진실 규명을 해야 하는 이유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주권자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는 물러날 때가 없습니다. 자유민주 국민들의 마지노선인 것입니다. 전진만이 필요한 중대한 시점입니다. 뜻을 모아 반국가 세력들을 소탕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지난 1960년 4.19에 귀중한 뜻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애국 세력들이 이어받아 행동을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국민들이 뭉치면 적으로부터 우리들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반드시 신기일전하여 이 나라를 지켜냅시다. 다 함께 하실 거죠.